네, 벌써 자두출하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자두주머니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좋은 현상과 잦은 비 때문인데, 일손이 모자라 방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낙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천의 한 자두재배농가. 가지마다 서너 개의 자두가 달려있어야 하지만, 아예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바닥에는 말라 쪼그라든 열매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자두주머니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주머니병은 복숭아나 자두 등 핵과류에 발생하는 과수병으로 감염된 열매는 주머니처럼 길쭉하게 커지다 말라서 떨어집니다. 개화기인 4월 초순부터 저온 현상과 잦은 비로 꽃에 곰팡이가 많이 피어 발생합니다. 이달 중순까지 피해 규모는 김천만 1,500여 농가에 600헥타르 정도, 조생종인 대석품종에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의성도 재배농가 2천 곳 가운데 절반 정도가 병에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금년같이 봄철에 강우가 잦은 경우에 좋은 다습한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다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감염된 열매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따주시고 전용약제를 살포하셔가지고 최대한 전염균을 줄여주신 게 좋습니다. 문제는 주머니병은 전염성이 강해 피해 열매는 땅에 묻어야 하지만,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머니병이 병충해로 분류돼 재난지원금과 농작물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에 빠져 있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BC 김낙성입니다.